미스트로3 톱10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톱10 결정전이 펼쳐진 10회는 전국 15.7%, 최고 17.3%를 기록하며 10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올랐는데요. 동시에 주간 전체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7주차 온라인 투표에서는 빈혜서가 1위를 탈환했는데요. 지난 6주차 투표하기 결과에서 배아현에게 밀려 4위로 떨어졌던 빈혜서이지만 한주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어 2위 김소연, 3위 배아현, 4위 정서주, 5위 염류리, 6위 미스김, 7위 오유진 순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톱10 결정전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나영이었습니다. 나영은 지난 5회 방송에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노래 시작하기 전엔 불편한 걸 몰랐는데 노래를 하다보니 솔직히 짜증나기도 했어요. 잘 안 들리니까 인이어가 없으면 소리가 울리게 들리거든요. 살짝만 더 잘 들려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남들보다 두 배 더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며 자신이 청각장애라고 밝혔습니다. 나영이 청각장애라는 건 방송 전 일부 관계자들에게만 알려졌던 사실인데요. 이전에 행사나 방송에서 마주쳤던 나영에 대해 몇몇 선배 가수들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매일 환하게 웃으며 커다란 목소리로 인사하던 넋살 좋은 후배로 기억했습니다. 방송 초반 가끔 뭐한 표정이 잡혔던 것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려 현장 진행자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봄꽃같이 산들산들 생글생글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뚱한 표정에 그녀는 시청자들이기 가까이 하기엔 왠지 먼 당신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것만 같았던 시청자들의 마음을 그녀는 실력으로 품어냈습니다. 준결승 톱10 결정전에서 나영은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를 선곡해 통합 1위에 올랐습니다. 넘치는 에너지가 눈에 띄긴 했지만 강약 조절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영은 이날 님은 먼 곳에 사전 점검에서도 힘을 빼보라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자신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남들에게도 잘 안 들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들리는 강도를 조절하는 건 스스로를 믿고 미세한 떨림과 그 파장에 의존하며 감도를 느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경연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나영은 1차전 1055점, 2차전 마스터 1077점과 관객평가단 252점, 총점 2384점으로 깜짝 1위에 올랐습니다. 나영은 톱10에 든 것도 행복한데 1위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공동 2위가 된 배아현은 2차전에서 서론도에 잃어버린 30년을 선곡해 마스터 최고점을 받았는데요. 1라운드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데 이어 2라운드에서도 최고점을 받으면서 가창에선 거의 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평을 받은 것입니다. 관객 점수 차이로 2위가 됐습니다. 배아현은 이날 1라운드 진답게 왜 배아현인가를 보여주는 라운드를 선사했습니다. 온갖 완벽한 기교를 구사하면서도 절제된 감성으로 줄타기를 하는데도 능한 기술자였습니다. 이전 모란 동백을 통해서 담백한 창법으로도 완벽하게 빚은 조약돌 같이 단단한 알맹이가 있는 노래를 선사했던 배아현은 이번에도 노래 자체로는 흠잡기 어려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마스터 김현우가 30여 년 노래를 하면서 배아현처럼 노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면서 단 한 음절도 벗어나지 않는다. 볼 때마다 저 사람이 AI인가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부르면서도 감정표현도 놓치지 않는 신기한 가수라고 칭찬한 것이 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칼린 마스터도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도 무대를 보고 수십 년의 세월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바로 음악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동 2위에 오른 정서주는 그간 여성 레전드의 곡에서 이번엔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대를 선곡해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이제 16인 정서주의 음색은 이번이 경연 첫 도전인데도 경연 이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소문나 있었습니다. 정서주 장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마스터 점수가 높은 것도 남의 스타일을 따라하기보다는 스스로 해석하며 자기 방식대로 부르고 현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차소절을 들을 때부터 남들과 차별되는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일 것인데요. 과거 방송을 통해 지적받았던 상대적으로 짧은 호흡과 부족한 파워 등도 경연을 통해 매회차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노래를 잘해도 몇 번 들리면 질리는 가수가 있는데 정서주는 질리지 않는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서주는 1차전 1053점, 2차전 마스터 1079점, 관객평가단 250점, 총점 2382점을 받았습니다. 4위는 해남 천연옹부 미스김이었습니다. 손빈의 그물을 선곡해 환한 표정으로 리듬감을 살렸습니다. 마스터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물맛난 물고기처럼 완벽했다라면서 끼가 엄청나서 미스김이 미스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1차전 1045점, 2차전 마스터 1063점, 관객평가단 270점, 총점 2378점을 받았습니다. 5위는 유쾌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온 오유진이 차지했습니다. 오유진은 송가인의 물음표로 가벼운 댄스의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관객을 들썩이며 에너지 가득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국악 느낌을 절제해 한층 담백하고 시원했습니다. 1차전 1048점, 2차전 마스터 1069점, 관객평가단 250점, 총점 2367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최대 반란은 최백호의 영예만 친구로 관객을 모두 친구로 만들어버린 곽지은이었는데요. 곽지은은 유머러스한 곡인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의 원곡자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장윤정 제자로 방송에 더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던 아이러니를 시원한 목소리로 날려버렸습니다. 1차전 13위였던 곽지은은 파워풀한 목소리로 관객점수 300점 만점에 292점이란 거의 몰표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6위로 점프했습니다. 곽지은은 1차전 1012점, 2차전 마스터 1046점, 관객평가단 292점, 총점 2350점을 받았습니다. 7위는 머리부터 말끝까지 애교 그 자체인 김소연이 차지했습니다. 진솔이의 사랑바람을 선곡해 살랑 포즈로 마스터는 물론 객석을 설레게 했는데요. 김소연은 1차전 1053점, 2차전 마스터 1056점, 관객평가단 237점, 총점 2346점을 받았습니다. 8위는 윤서령이 차지했습니다. 양지은의 몰래 방화로 또 다시 감탄을 일으켰습니다. 5일 만에 이틴 건물의 파워풀한 목소리로 마치 4급 뮤지컬 영화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장윤정은 생소한 퍼포먼스인데 어설프지 않았고 매력적인 무대였다. 제가 팬이 된 것 같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윤서령은 1차전 1020점, 2차전 마스터 1046점, 관객평가단 273점, 총점 2339점을 받았습니다. 감성천재 빈예서는 역시 빈예서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송가인의 어머님 사랑합니다로 할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꺾기 같은 기교나 충만한 감성 등은 성인보다도 월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빈예서는 1차전 1036점, 2차전 마스터 1041점, 관객평가단 255점, 총점 2332점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정슬은 11호 중결승전에 진출하는 막차를 탔습니다. 한혜진의 서울의 밤으로 안정된 목소리의 뒤로 높은 퍼포먼스의 댄스까지 곁들이며 화려한 무대를 꾸몄는데요. 장윤정은 안무를 하면서도 노래와 표정까지 완벽에 가깝게 했다. 이렇게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는 여자는 정슬, 남자는 박지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정슬은 1차전 1020점, 2차전 마스터 1032점, 관객평가단 261점, 총점 2313점으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로트 임수정 염류리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1차전 치명적 실수로 14위로 내려앉았던 염류리는 주현미의 정말 조언내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진성은 염류리의 절실한 마음이 눈에서 느껴졌다라면서 30년 전 저를 보는 느낌이어서 가슴이 찡했고 힘을 드리고 싶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염류리는 1차전 1005점, 2차전 마스터 1055점, 관객평가단 247점으로 총점 2307점을 기록했고 6점 차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포수 보이스 김나율은 1차전 1019점, 2차전 마스터 1032점, 관객평가단 246점, 총점 2297점으로 12위에 그쳤습니다. 나로호 6단 고음 복지연은 1차전 1021점, 2차전 마스터 1016점, 관객평가단 241점, 총점 2278점으로 13위를 했습니다. 사이다 보컬 천가연은 1차전 1018점, 2차 마스터 1010점, 관객평가단 172점, 총점 2200점으로 14위에 머무르며 아쉬운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톱10이 결정되었는데요. 이제 톱7을 가리는 대만의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톱7에서도 이제 3명이 탈락하고 7명만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과연 나영, 대아현, 정서주, 미스김, 오유진, 곽지은, 김소연, 윤서령, 빈예서, 정슬 중 누가 탈락을 하고 또 누가 명예의 톱7 자리에 서게 될까요? 마지막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기대해보며 참가자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